어버이 수리님이 탄생 백돌수를 맞이하는 전체 내무군 장변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이 부강 번영과 인민이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트렁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위와 영원 무근한 영광을 드리며 백돌수는 이신고 이에 있으며 순위기치신 경위하는 최고사람만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성히 하겠습니다. 결성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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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이 수리님과 위대한 장비 필생이 여모니 조국 풍위의 역사적 이업을 기어이 성취하겠습니다. 이 담당 김정은 분들 수상한 마음을 암상 기대를 목숨은 사사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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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성힘! 김정은! 불성힘! 김정은! 아